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로 간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페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장세력이 국경을 넘는 공격을 감행한 뒤로 미국인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사망자가 또다시 늘어난 것으로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마스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행방불명 미국인 문제도 다룰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전쟁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박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진격 작전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일부 하버드대 학생단체가 지지 성명을 내자 이번엔 대학 총장이 학교의 입장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대학이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낸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면서 몇몇 학생단체들은 지지를 철회했고 일부 기업들은 반이스라엘 성명에 서명한 학생들을 자세히 취업하지 못하게끔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2천 건 늘었습니다. 지난달 9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21만 건 아래로 머물면서 미국 고용시장 여건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우호적이며 노동시장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3.7%로 시장 전망치 3.6%를 소폭 상위했지만 계속해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포드의 핵심 공장에서 파업 인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체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a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파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섬 주지사는 또한 주택 소유주가 저소득 거주자를 퇴거시킨 다음 해당 유닛을 더 높은 가격의 렌트비로 시장에 다시 내놓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1일 발효됩니다. 전국 최대 의료조직으로 꼽히는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노조와 병원 측이 오늘 노사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기간을 늘려 11월 1일부터 7일 동안 2차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조와 제작사 간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작가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배우 노조와 제작사 측은 서로 주장하는 입장차가 너무나 커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성매매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들어간 성매매 단속금지 법안 때문으로 대낮에도 윤락 여성들이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50회 LA 한인축제가 오늘 오후 개막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나올 동안 펼쳐집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장토도 열리면서 많은 이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총 286개의 부수들이 설치됐습니다. 최초로 이곳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막을 올려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기업 참여와 부수 유치 그리고 관중 동원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퇴역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왕복선 엔데버가 발사 직전의 모습으로 복원돼 LA 박물관에 영구 전시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경찰이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전역의 경찰 순찰과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치가 지난 4월 해제되면서 뉴저지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약 13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ACT 전국 평균 점수는 36점 만점에 19.5점으로 작년 평균 19.8점보다 더 낮아지며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모든 과목에서 기준점 미달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이 외국 정부를 대신해 뇌물을 받고 외국 에이전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는 민감한 미국 정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집트 정부를 비밀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 웨이의 브루클린 일부 구간이 보강공사를 이유로 이번 주말 일부 또는 전면 폐쇄됩니다. 폐쇄 기간은 14일 오전 2시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이며 구간은 브루클린 지역의 아틀랜틱 에비뉴부터 샌저스트리트 사이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지난 3분기 데이터를 통해 내년도 소셜시키리티의 수령액 인상폭이 3.2%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소셜연금 인상폭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조지아주 사이비 종교 단체 가입을 위해 한국에서 입국했던 여성 조 씨 살해 사건의 7번째 용의자로 올해 54살 이미희 씨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미희 씨는 지난달 기소된 한인 6명 중 3형제의 친모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거주하는 목사 39살의 로버트 엘 카터가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이 7살의 의붓딸에게 사탕을 주고 성폭행을 해온 것이 10년간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디즌랜드 입장료는 기존 금액에서 8% 이상 오른 194달러가 됩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월트 디즈니월드도 주차비와 연간 이용권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